꿈은 도망가지 않아, 도망가는 건 네 자신이지 제가 좋아했던 짱구는 못 말려의 아빠 신형만의 대사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꿈이 애니메이션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항상 만화책만 사 모았고요 얼마 안 되는 급식비를 모아서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 허락도 없이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까지 넘어가서 일주일 내내 한 끼 우동만 먹으면서 만화를 모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 꿈을 조금 더 키워서 제가 영화 연출 제작을 전공을 하며 결국에는 제 꿈의 직장인 영화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제 첫 영화는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였는데요 그때 당시 제 연봉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월급이 아니고 연봉이요 월급이 한 20만 원 정도 되죠 그 다음 영화는 가문의 영광 시리즈를 찍었는데요 그때 연봉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여덟 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찍는 동안에 제 마지막 연봉은 천만 원 정도를 찍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영화관에서 엔딩 크레딧에 제 이름 석자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나도 나중에 영화 시작할 때 이름이 나오는 제작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꾸면서 그 열정 페이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영화판에서는 스탭끼리 사귀는 거를 재앙 중에 재앙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의 와이프가 그 당시 제 여자친구였어요 영화 스탭이었죠 그런데 저희 집에는 더 큰 재앙이 있었는데 17년 반 동안 아버지가 한 번도 생활비를 벌어오신 적이 없는 다섯 개 회사에서 다단계 회사에서 한 번도 성공하신 적이 없었던 그런 아버지셨어요 양가가 상견례에 만나가지고 결혼식 날짜를 잡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식 날짜를 잡는 것도 참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 꿈만 생각을 했고요 그 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결국에 꿈의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했는데 제 나이가 서른이 다 될 쯤 되니까 점점 결혼이나 학업이나 아니면 자녀 계획 그 다음에 노후 준비 같은 뭔가 하나둘씩 포기해야만 계속 영화를 할 수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조금 슬펐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눈치가 없이 또 다단계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다단계가 바로 애터미였어요 아버지를 1년 정도 말리고 있는데 2011년쯤에 한 신문기사에서 제가 아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저보다 3살 정도 많은 영화 시나리오 작가였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굶어 죽은 채 발견이 된 거예요 아픈데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이웃집에 저 메모를 붙여놓고 그 다음날 굶어 죽은 채 발견이 됐대요 스태프들은 같은 영화를 찍어도 굶어 죽고 제작자와 스타들은 수천 수백억씩을 벌어 간다는 그 뉴스에 슬픔도 잠시 다음은 내 차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런 확신도 없이 저는 아버지가 하는 애터미를 따라하게 됐습니다 애터미가 성장을 하니까 제 수당도 올라갔어요 제 꿈은 종착역이 애터미가 아니었어요 다시 영화판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애터미에서 받는 연금성 소득으로 영화사에 있는 스태프들한테 똑같이 지분을 나눠주는 그런 착한 제작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애터미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20만원 받는 허드렛니의 스태프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걱정인데 아마 오늘 여기 오신 2030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애터미 좋은 제품 싸고 정말 좋은 CEO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세요 그럼 바로 뭐라 그러죠? 그거 다단계잖아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시죠? 착한 다단계야 그래요 그거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꿈은 애터미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의 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애터미가 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착한 다단계인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고자 해요 제가요 그래서 데이터에 굉장히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2009년도부터 2019년도 애터미가 창립된 연도부터 19년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다단계 회사의 정보를 싹 다 긁어모았어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생존한 회사가 어디지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다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 다음 했던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글로벌로 성장한 회사는 어디야?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마지막 한 질문이 남았어요 그러면 10년간 단 한 번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회사는 어디지? 하니까 애터미가 남더라고요 질문 또 했어요 제품 중에 제일 원가율이 높은 회사 어디야? 애터미 반품률이 제일 낮은 데는 어디지? 애터미 모든 좋은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를 다 대입을 해보잖아요 애터미 말고는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2016, 2017년 동안 다단계 시장은 호황이 아니라 불황이었어요 계속 가라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표가 저를 드디어 결심하게 했습니다 더 이상 다단계 회사랑은 비교하지 말자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2017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다단계 회원 증가수가 몇만 명이라고 되어 있죠? 41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은 그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예요 애터미 회원이 늘어난 게 몇 명이죠? 42만 명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죠? 전체 다단계 회원이 41만 명이 늘었는데 애터미 혼자 42만 명이 늘었대요 그 밑에 써 있죠? 애터미 회원 증가한 걸 빼면 나머지 회사는 어떻게 된 거다? 감소한 거다예요 그럼 애터미 회사, 다단계 회사랑 비교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되는데요 소름이 끼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 회사 회장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다른 유통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지표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과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금 보여드리는 지표인데 지금 2% 3% 성장하고 있을 때 애터미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죠? 고속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만 성장을 해도 잘했다라고 그러는데 그 이상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랑 비교를 하기 시작했냐면 기존의 유통의사랑 한번 비교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마케팅 학과 교수님이 우리나라뿐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최근에 리테일의 미래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리테일이래요 여러분들 혹시 카카오톡으로 택시 불러서 타나요? 카카오택시? 그것도 리테일이에요 영화관에서 영화 보시죠? 리테일입니다 핸드폰으로 핸드폰 요금 내시죠? 핸드폰 쓰고 그것도 리테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기존에 있는 유통 강자들도 점점점점 잘되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률보다도 성장을 못하고 있다고 해요 전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저분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형마트가 다 침체가 되고 있고요 백화점이 그나마 한 자릿수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매출이 올라서가 아니라 잘 안 되고 있는 점포를 정리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비즈니스와 관련되어 있는 이 유통만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많은 교수님들의 책과 미디어에 나온 자료들을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서점가에서 가장 핫한 책이 두 책입니다 왼쪽에 있는 책은 뭐냐면 성경관대의 최재봉 교수님께서 쓰신 포노사피엔스예요 저건 뭐냐면 2007년도부터 스티브 잡스가 뭘 만들어냈죠? 스마트폰, 아이폰을 만들어냈죠 그때부터 스마트폰을 몸에 항상 신체의 일부처럼 지니고 다니는 신인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타나면서부터 무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냐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대중미디어나 대기업의 자본에 휘둘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제품 살 때 미디어에서 광고하는 거 사세요? 검색해서 사세요? 검색해서 내가 사고 싶은 때에 사고 싶은 곳에서 제일 싼 데서 사시죠 모든 권력이 소비자한테 넘어오면서 기존의 유통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온라인 쇼핑의 종말이라는 책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백이면백 다양한 소비자들이 똑같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한다?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대응을 못하는 회사들은 침체가 되는 거고 대응을 하는 회사들은 지표가 어떻게 난다는다고요? 에터민처럼 고속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뭐에 대해서 알아봤냐면 그럼 어떤 회사가 제일 유명한데 모든 책이 유통에 관련되어 있는 책은 이 한 회사를 가리킵니다 어디죠? 아마존입니다 근데 아마존이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백과사전에 여러분 지식백과사전에 아마존을 찾으면 끝에 항상 뭐라고 묻냐면요 유통업체들의 저승사자라고 표현을 해요 유통업체의 저승사자 작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수많은 업체들이 폐업을 했는데요 125년 전통의 시어스 백화점이 결국에 파산했어요 아마존 때문에 시가총액 한번 보여드릴까요? 몇 조죠? 1093조예요 세계 2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상장기업 삼성전자까지 포함한 게 2000조가 좀 넘어요 근데 저 회사가 절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 20년 동안 계속 20%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지표는 뭐냐면 온라인 외출 비중이에요 아마존이 미국 온라인 외출 비중의 4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존이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뭘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고객이 주문하면 배송 담당하는 직원 앞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경영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구글은 지금 이게 상용화를 허가를 받았는데 아마존은 지금 베타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론이 배송하는 거 보이세요? 저 밑에 영국에서요 시험 베타 테스트를 했거든요 고객이 주문한 다음에 배송을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3분밖에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아마존은 계속 수익을 낸 거를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아마존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데스바이아마존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데스바이아마존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마존이 성장하면 망하게 되어 있는 54개의 유통 상장 기업을 얘기를 해요 전부 다 대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존과 경쟁을 해서 아마존과 경쟁을 해서 살아남고 있는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경쟁을 해서 똑같은 수익을 내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의 전략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압도적인 상품력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유통업체가 아니라 기술업체다 우연의 일치로 유통을 한다 아마존은 오픈마켓형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칫솔을 팔고 싶죠 그럼 칫솔을 아까 저 키바 로봇이 있는 데다가 그냥 물류창고에다가 넣어놓기만 하면 아마존이 알아서 주문 받고 배송하고 결제하고 반품도 받아주고 고객 응대를 한 다음에 6%에서 15% 정도 수수료만 빼고 나한테 수당을 주는 방식이에요 결제 대금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칫솔을 내 것만 팔아줄까요? 아니에요 수천, 수백 개를 다 수만 개의 칫솔을 팔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다 팔아줍니다 가격 경쟁하고 품질 경쟁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납품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살아남고 있는 회사들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 플랫폼 방식을 써요 뭐라고 남아있냐면 공급자 선별 중심의 플랫폼 휴레이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터미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이냐면 칫솔을 팔아요 그런데 칫솔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회사나 애터미 플랫폼에 올려놓으세요 이 뜻이 아니에요 애터미가 귀찮지만 고객들을 위해서 최고의 칫솔을 하나를 선택해 드릴게요 절대 품질의 제품을 하나를 선택해 드릴 테니까 이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1품 1사 원칙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플랫폼 시대의 유통회사에서는요 1품 1사는 목에 칼을 들이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짓이에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이 포노사페인스 시대에는 다양한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한다고 그랬죠? 다양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 칫솔만 판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칫솔이 1초에 지금 한 개씩 팔리고 있어요 2,600만 개가 팔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는 칫솔에 있어서 지금 팬덤을 형성한 거예요? 형성하지 못한 거예요? 형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600만 개 팔아줄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값을 낮춰와라 이렇게 값질을 한 회사일까요? 그랬었으면 벌써 두들겨 맞았겠죠 요새가 어떤 세상인데 저희는 납품업체를 합력업체라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결제를 해주는데 10만 개, 20만 단위 단계로 주문을 해줄게 대신에 원료값을 성금으로 준다 그 다음에 결제 방식도 대기업보다 훨씬 뛰어나게 일주일 단위로 결제를 해줄게 그 다음에 시설 같은 거 늘리거나 그럴 때 우리가 자금도 지원을 해주겠다 여러분 이거 값질하는 회사예요? 서로 상생하자는 회사예요? 상생의 원칙이 있는 그런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딱 한 군데의 칫솔을 가지고 협력업체랑 머리를 맞대서 절대 가격으로 떨어뜨려 놓은 거 아마존은 절대 할 수 없는 압도적인 품질력을 끌어내는 게 바로 이 애터미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2017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입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애터미가 부가가치세 포함 8,200억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품을 저런 히트 상품 같은 걸 팔아서 근데 소비자들한테 지금 수당을 얼마를 준 거냐면 30, 아 3,140억을 줬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플랫폼 기업에 가서 제품을 사더라도 우리를 성공시켜주거나 수당을 주는 회사가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당을 준다는 이유로 지금 제품값을 비싸게 팔고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해모임 같은 거 5년 연속 지금 천억 원대 이상을 하고 있는 히트 상품이죠 앱솔루트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작년에 천억 원 매출을 했습니다 우리 보통 천억 원 정도 팔리면 히트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화장품 같은 거 애터미가 브랜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에서 그냥 우리가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알아서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초 화장품 유예 보면 지금 5등이 누가 올라와 있죠? 애터미가 올라와 있어요 소비자는 아무데서나 지갑을 열지 않는 시대예요 트렌드 코리아의 김난도 교수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님이 금융 위기를 겪는 걸 봤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금 가성비를 찾아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지금 두 자릿수 성장을 8년째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내 기업 중에 이 지표는 얼마나 무서운 지표냐면 국내 기업 중에는 1위고 업계 전체 순위는 2위예요 그런데 등록된 판매 연수는 누가 제일 많죠? 애터미예요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저희 회사 박한길 회장님께서는 경쟁자가 10년 뒤에 나올 줄 알았나 봐요 큐레이팅 방식으로 지금 따라하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죠 큐레이팅의 정의가요 2년 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린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 정의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공급 업체를 2, 3개 정도로 줄여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대량 주문을 통해서 값을 낮춰 이건데 우리는 이미 10년 전부터 1품 1사예요 절대 품질로 끌어올리려고 절대 가격으로 팔겠다 이거랍니다 그 경영 노하우를 배우라고 저희 회장님께서 11대 직접 판매 협회장에 취임하셨죠 여기 회원사 중에는 아모레나, LG생활건강, 웅진 이런 방문 판매 업체들의 대표님들도 다 있는 그런 엄청난 자리인데 여기에 지금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자, 아까 아마존과 경쟁할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그랬죠 압도적인 상품력은 지금 확인이 됐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마존과 같은 경기 방식을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플라이휠이라는 전략을 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밑지고서라도 싸게 팔겠다 그 다음에 번 돈으로 뭐 하는 거냐면 아까 드론이나 키바 같은 기술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의 전략은 뭐죠?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으로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몰려오는데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회사가 협력업체, 고객, 그 다음에 회사 주변 사회에 공헌하는 이 방식을 택하겠다 상생하겠다라는 거죠 두 회사요, 다 위대한 CEO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를 그냥 다단계라는 시각을 보지 마시고 이 첫 번째 챕터에 있는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면 아마존과 같은 유통을 하는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금 위대한 기업이 어깨를 같이 겨루고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 용량 이익이 날 때마다 다 어떻게 해주셨죠? 올렸어요 해모임 2014년도에 천억이었는데 작년에 천육백억 했습니다 그런데 제품 용량을요 저희 아버지가 시작했을 때는 30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60호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장님이 회장이라 그러시면 그 기업에서 가장 잘 팔리는 회사 넘버원 제품 그거를 절반 가격으로 낮추실 수 있으시겠어요? 용량을 두 배로 올리실 수 있겠어요? 거기에 감동하는 거예요 팬들은 애터미 제품의 팬들은 거기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만족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성공시켜주는 거다라는 그 감동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터미 글로벌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볼게요 지금 이게 제가 최신 데이터를 받은 건데요 애터미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팬덤을 형성을 했는데 글로벌로도 그럼 나가냐는 거죠 글로벌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이 그래프가요 성장을 멈춘 건가요?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한국 포함해서 14개국이 오픈을 했는데 이 앞에 회장님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직 어디에 안 나갔죠? 중국 안 나갔죠 네 중국 안 나갔죠 인도 안 나갔죠? 남미 안 나갔죠 그죠? 다들 베트남 잊으셨나 본데요 베트남 잊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랑 3위 교육국입니다 거기 진출 안 했습니다 아직요 진출할 곳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수출탑 같은 거 잠깐 볼까요? 지금 7% 비중에서 지금 점점 국내 매출액하고 비교했을 때 해외 매출액이 지금 비중이 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한국에서 먹히는 게 세계에서도 이제 먹힌다라는 거죠 7천만 불 이제 곧 1억 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애터미 제품은 팬덤을 형성해서 글로벌로 진출하는 거는 확인이 됐다 애터미의 제품 품질 보상 플랜 이런 거 쫓아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애터미와 비교했을 때 절대로 쫓아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스템 애터미 시스템은 누가 제공하죠? 회사가 전부 다 제공을 합니다 전국에 10개 도시에서 다원생 방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세요 방송국에 계신 분들이 매달 석세스 세미나를 10개 지역에서 다원생 중계를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월드컵이나 올림픽 할 때도 그렇게 안 왔는데 어떻게 그 외에 한 번도 방송 사고가 안 나고 이렇게 잘 돼요? 그러세요 회사의 경영 방침하고 철학 그 다음에 우리의 꿈 같은 거를 다 한 군데로 통합을 해가지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해주고 있죠? 이 시스템을 회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은 이거를 그룹그룹그룹마다 그 리더분들이 다 해요 돈 내고 애터미의 이 시스템에는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못 배운 사람 모두 다 재심 합력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자 이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애터미의 착한다 단계라는 걸 플랫폼 기업하고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플랫폼 기업은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대공대 유기훈 교수님 팀이 미래 도시 사회에 4개의 계급이 있다고 해서 책을 썼어요 미래 사회 보고서라는 책을 근데 그 책 첫 챕터가 뭐라고 나오냐면 플랫폼에 대해서 나옵니다 앞으로 미래는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들 플랫폼을 투자를 한 사람들이 제1계급 플랫폼 소유주로서 전세계 인구의 0.001%를 차지한다 그래요 두 번째 AI 인공지능 설계자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튜버 이런 스타들 이런 사람들을 플랫폼 스타라고 해서 0.002%를 차지한다 그래요 둘 다 더하면 얼마죠? 0.003%가 최상위층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계급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이에요 걔네들이 이제 우리의 모든 일자리를 다 갖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안 하는 일, 허즐한 일, 비정규직, 고용되지도 못하고 항상 일거리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프레카리아트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99.997%라고 하면서 교수님이 나도 결국엔 저렇게 될 거야 라고 그 책에 쓰셨어요 이 스컷 갤러웨이라고 뉴욕대 교수님이세요 테드톡 아시나요? 테드톡에 나오셔가지고요 엄청난 욕을 퍼부었어요 이 4개의 기업들에 대해서 오라고 했죠? 우리들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 그 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라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공주에서요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기업이 어딘지 아시나요? 에텀입니다 그런데 아마존 작년에 270조 했습니다 매출 그런데 세금 얼마 냈죠? 세금 얼마 냈다고 돼 있죠? 0원 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전쟁의 끝은 승자 독식 사회라고 바이난트 용건, EU, 이커머스 의장이 저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에텀이의 지표를 보여드릴까요? 에텀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잘되면 잘될수록 회사가 이익이 나면 날수록 이 지표는 뭐냐면 회원들한테 후선수당을 준 추위예요 세금 안 내고 있어요?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회사 매출이 늘면 늘수록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저 파란선이 후원수당 추위예요 후원수당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늘고 있어요 저희 에텀이의 칫솔납품하는 회사 에텀이 만나기 전에는 5억 하고 있었어요 에텀이 만난 다음에는 몇 억으로 올라갔죠? 165억이 늘었습니다 고용이요 에텀이 만나기 전에 13명이었는데 만나고 난 뒤에는 60명이 됐어요 감자라면 불났죠 공장이 저는 처음에 회사에 되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라면 업체를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회장님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랬다고 그거 복구될 때까지 지금 복구비도 지원을 해줬고 1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런데 그 라면 회사 사장님께서 그 돈으로 에텀이의 피해복구금으로 생산 시선을 자동화하신 다음에 라면 용량을 20%를 어떻게 해줬죠? 무료로 시켜줬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를 보시면 에텀이 만나기 전에는 100명이었던 공장이 150명이 됐고요 외출액이 오른쪽 지표처럼 저렇게 급상승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에텀이는 해외에 나가면 환영받는 회사입니다 우리 대만에 나가서는 대만 경제부가 꼼꼼하게 따져서 주는 상 중화민국 비즈니스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죠 왜 그렇죠? 한국에 있는 제품만 팔아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제품도 다른 13개국에 다 수출을 해주거든요 우리 캄보디아 같은 어려운 나라의 캄포수축 대표적이죠 일본 제품 같은 것도 많이 팔아주고 각 지사에서 런칭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아보카도 오일 자, 에텀이가요 어마어마한 지표를 갖고 있는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이거요 3년 전에 영리더스 워크샵에서 본 다음에 이거 달라 그랬더니 회사에서 막 아이고 안된다고 부끄럽다고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강의하니까 이거 꼭 달라고 제가 협박해서 받았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위에 있는 지표는 오늘 여러분들 여기 들여보내시려고 지금 밖에 부모님들 다 계시죠? 부모님 세대들 그분들하고요 여러분들 여기 초대하느라고 초청한 그 친구분들 그분들이 만들어낸 지표예요 우리 박수 한 번 쳐줄까요? 그런데 실제로 2030 영리더들은 지금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다가 최근에 8%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이거 시사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지금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요 3개 회사를 빼놓고는 전부 다 7개 기업이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이 스마트폰 족한테 영업을 하는 회사예요 그들 때문에 돈을 버는 회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 이렇게 좋은 마케팅 이런 지표를 갖고 있는데도 젊은 세대들이 안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2030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90년생이 온다에 나왔거든요 제목만 읽고 댓글을 읽어요 애터미라는 회사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다 읽어봐요 애터미 뭐야? 읽어보면 다단계 회사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회장이 아주 좋은 회장이래 딱 나와요 그럼 다단계라도 해요 젊은 세대들은 어떻죠? 애터미 뭐가 이렇게 좋대요 댓글 보니까 다단계야 그럼 스킵하는 거예요 그냥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이런 지표가 좋은 우수한 지표가 나왔으니까 니네 이제 2030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문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해결해주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50세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50세대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지금 온 50세대들 나 별로 기대가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50세대들이 올 거다 하는 거예요 20대, 30대 이 젊은이들이 오면 50세대들하고 일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들이 치고 나가는 방법이 다르고 그들이 소통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 세대들이 어느 날 오면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키게 될 거고 전 세계를 덮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1조하는 애터미가 지금 천조하는 회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2030이 아직 8%밖에 안 되거든요 오늘날 위대한 기업이 되고 싶다면 먼저 선량한 기업이 되어야 한다 제가 좋아하는 지휘의 CEO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 회장님이 저 말을 하면 정말 어울리실 것 같은데 지휘에서 먼저 하셨더라고요 플랫폼을 소유할 수 없는 글로벌 서민들이 다 같이 살아남자고 이 천덕꾸러기 다단계를 선택하신 분이 박한길 회장님이세요 그리고 그 10년 동안 본인이 얘기했던 말을 다 지켰고요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애터미의 방금 보여드렸던 그 8%의 지표는요 분명 지금 속도를 보면 3년 뒤, 5년 뒤에 저 지표가 완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완성이 됩니다 그때도요 오늘 이 지표들을 사진 찍으러 오지 마시고요 저 완성된 지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기업 클래스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